안녕하세요 저짠학시입니다. 오늘은 쭈꾸미 시즈니 자녀인장 그것 때문에 로드 하나 추천해 주려고 이렇게 냇가로 찾았습니다. 깨 핥아서 물속에 들어가서 찍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겁나 많아요. 제가 허벌락이 많아서 쭉 위에서 누가 오줌 싸워도 모르겠어요. 제가 이번에 추천해 줄 로드는요. 시호크 댄디에요. 662MHRB 시호크 댄디요.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끝내줍니다. 저는 선상낚시도 많이 하다보니까 쭈꾸미, 참돔, 광어, 우럭, 운허 다 생겨요. 2년째 이걸로 쭈꾸미부터 해서 전부 다 잘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. 끝내줘요. 가격 대비. 가격이 27,500원 각입니다. 최저가. 능력 더 좋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찾아갖고 차리시면 돼요. 그래갖고 손잡이는 원래 빨간색이 아니에요. 원래 이런 식으로 딱 되어 있는데 여기다 저는 오래 쓰고 싶어갖고 이렇게 수축티브로 빨간색으로 마감해 버렸어요. 깔끔하게 마감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또 수축티브로 넣어도 되고요. 로드는 끝내줘요.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사온거 저가형 찬다 해서 2,3만원대, 3,4만원, 5만원대 그런거 찾아가지고 한해만 써야겠다 그런 생각 갖고 사지 마시고 추천드리는거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. 전부 다 가능한게 뭐 우럭이랑 참돔이랑 전부 다 가능한게 이거 하나로 사놨고 인눈하시는 분들께 또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. 아주 끝내줍니다. 2년째 잘쓰고 있은게 오직했으면 이렇게 이 로드 갖고 냇가를 찾을거세요.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. 자 추천드립니다. 티오크 댄디. 이상 첫짜낚시였습니다. 안녕하세요 친구 아들입니다. 멋져 불어요. 오늘 막 박태환 튀어오이 내까부터 핥닥뻑고 와가지고 수영연주기 하니 뭐 나름만 같이 다 입어서 자요. 말인보이 대신에 논두렁보입니다. 논두렁보입니다. 이상 첫짜낚시였습니다. 아따 겁내뛰고요. 더위 조심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gesund끄리닛이 무겁을 낼거에요.